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같이 외쳐볼까요? 5, 4, 3, 2, 1 문자투표 종료!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. 먼저 음원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. 스트리밍 핫차트 점수입니다. 글로벌 투표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를 합산한 최종결과 보시죠. 3위는 MC 더 맥스고요.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주 1위 쏘오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수호씨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.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호씨 이번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?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주에도 기대와 쇼쇼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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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